.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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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못봤나? 구름다리 아까 보인 것 같은데? 게임에서 봤나요? 넵 주방 뚫을 거예요 어? 저 소리 어디지? 구름다리 잘못 보신 게 아닌가 본데요 저 메인웨이 몇 쪽? 저 서버... 7인가? 저거 말고 총 수리가 방금 전에 하나 갖다 놓았어요 오케이 올라갈 때 구름 달 때 제가 슈퍼 던질게요 이거는 서버 수리 이거 주방일 수도 있어요 뭐야 이거 어디야? 뭐야 총알 박혔는데 바로 먼저에 어 있다 뚝뱅이 뚝뱅이 보였다 수류탄? 아 수류탄 잘못 던졌다 아 프리징 프리징! 저 올라갈게요 야 저도 구름다리 조심 있다 있다 화장실 짤 저 싫어 네 구름다리 조심 네 없나? 유라 붙여보자 제가 다시 구름돌이 쪽으로 갈게요 수류탄 던지면서 가세요 네 수류탄 던지면서 가세요 수류탄 쪄 수류탄 던지면서 가세요 수류탄 던지면서 로드 수류돌이 쪽으로 가세요 수류탄 던지면서 가세요 실효 구름다리로 푸시죠 수류탄 던지면서 가세요 레이티 아니다x2 어디지 이거? 쌍몬 맞아요 쌍몬 맞아요 쌍몬앞에서 플래시 총구화염이 모였어요 열었다 들어왔다 저 지금 구름다리에서 보는 중 나가면 안되겠다 나가지마요 저기 가면 안돼 쌍몬 달려있어요 그거 다 털었어요? 아니요 그냥 안 건드렸어야지 이거 먹고 뺑 돌아가지고 지하로 뺏기다 누가 누가 내가 잡았을걸요 네 해마님이 머리 잠깐 보인거 그거 쏘셨어요 크게 높시다 하나 죽어있네 레이더인가 어 뭐야 왜 죽었어요? 죽었어요? 프리즌 걸려가지고 아스날까지 뛰어가 버렸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아이고 바로 내려오시지 왜 그거 9위까지 갔어요? 아 이게 뛰어가는 중간 프리즌 걸려가지고 프리니까 아스날 앞인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아 이거 빨리 뺏으면 됐는데 아니면 파밍 충분히 하셨으니까 그냥 탈출하셔도 될거 같은데 아 아시 가야되는데 아 레이더 있네 한번 좀 알람실 쪽으로 해가지고 딱 갈라 했는데 쓰읍 하아 프리즌 너무하다 아 아 아 잡고 싶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수루탄도 없네? 알람실 방 아 뭐지? 알람실 방 어 살짝 뭐 지나간거 같다고 아 아 짤 아 저 레이더 손으로 잘한다 어떻게 보면 어그로 잘 끌렸다 두팀인거 같은데 두팀인거 같은데 그 파밍하신거 다 어디다 뒀어요? 메인 엘베 또 두고 왔어요 쟤 하난가? 쟤가 만약에 AK료면은 쟤 혼자다 헉 레이더 준네 맞네 아 유저 있다 아직 계단에 있네 쟤가 놔주네 나갔다 다 잡았다 아 씨 오 나이스 얘네가 저수기네인가 본데요 독팩 한번 밟고 와 됐다 후우 됐다 아 개꿀잼 떡상 아 진짜 이 맛에 내가 하지 나 아까 그 계단에 있던 애 죽었죠 그냥 이 정도면 죽었기뿌나 싶어서 그냥 바로 뺐거든요 아니였으면 엘마님도 죽었을거지 그 계단에 있던 짭, 짭틴 아니었나? 짭틴이랑 짭틴이랑 짭옷? 짭옷이 어떤 애일거 같은데? 짭맨은 모르겠어요 와 최종 승리했다 씨 짭ót 1밖에 안되네. 아쉽네. 총이 생각보다 칸대비 무게는 안나가니까. 와 이거 소음기 똥인데 완전. 왜 챙겨찌나. 아뇨아뇨. 그 소음기 비싸요. 그 소음기 비싸요. 그 싸다고? 퀘스트용으로 쓰는 거랑도 한 5-6만원 할거에요. 누가 팔지도 않고. 고맙습니다. 좋아요.